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들이 뭘 알겠어, 내 말을 못 알아듣겠지, 동물들이 무슨 감정 있어, 정말 그럴까요? 침팬지 도로시는 25년간이나 격리되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던 도로시는 마침내 구조되어 침팬지 센터에서 생활했습니다. 센터의 침팬지들은 대부분 고아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학대 없는 8년간의 행복한 생활을 한 도로시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로시의 장례식 날 땅에 묻으려고 하자 모든 침팬지들은 철조망 담장으로 몰려왔고 그 중 몇몇 침팬지들은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사납게 지지며 도로시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침팬지는 조용한 동물이 아님에도 침묵함으로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동물을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느끼고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안다는 것을요. 침묵함과 글이로 시원합니다. 아멘